어 카카시 오기 진짜 멋있네 어 이거 뭐 심리한테 쓰는건가 누구한테 쓰는거냐 아 맞네 외도마상한테 쓰네 공굴리기 쩔었다 와 와 뭐야 된거야 심리 된거요 지렸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해서 많은 나루토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저도 많이 운영합니다 콘솔게임 등 유튜브 구독자 현재 2만5천명 넘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편집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조만문 꼭 들려보셔서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쯤 들어가주세요 전기세 드는것도 아닌데 뭐야 세계를 순환하고 있는 자연에너지 와 이건 뭐야 아 이제 신미한테 얘네들이 힘을 받는건가 와 지리네 오이 어... 저거 뭐냐 저거 뭐야 아닌데요? 니가 발리고 있는데요? 허허! 어! 여드름! 폭발시키기! 와... 야! 미친! 이건 또 뭐야! 와! 이거!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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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! 어어어어! 미친! 아니! 여기 점프되냐 이거? 아 점프.. 아이 점프가 안돼! 어 생각보다 컨트롤이 힘들어 와 이거 뭐야! 양쪽에서 와! 어 아니! 야 내가! 어 진짜 억울하다 이거 내가 왜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어 컨트롤이 왜 이렇게 힘들지? 아 이제 피하는게 잘 안돼 진짜 어 점프된다! 아 됐어 됐어 이제 피할 수 있어 좋았어 이제 완벽히 다 피할 수 있어 어휴 쒸 어휴 쒸 어휴 쒸 우우 아 그 하앗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악 와아 진짜 잔인한 놈들이네 얘네들 어어 에 잔인한 놈들이세 와아 진짜 잔인한 놈들이다 야 안돼 와아 이걸 어떻게 해? 와 뭐야 지원군? 어 좋았어 야 그래 이거지 지금 여기 있는 건 시노비 렌고군의術이야 와 개 개미 특공대네 그냥 너희들은 이術으로 부터옷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끝! 크아 명은 나구요 어 명은 지렸다 이곳은 이건 이곳이 경쟁이다 이곳은 이곳이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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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둔! 소둔! 와아..이건 뭐야 야 이거 나루토 앞장 안서면 다 뒤진다 이거는 어어 흠 흠 흠 흠 흠 흠 우리의 모두 힘을 담아! 흠 신비를 격파한다!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